그랜데일 갤러리아 상업지역으로도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70년대에 세워진 갤러리아가 샤픽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새로 건축된 아메리카나 샤픽몰은 280여 채의 아파트와 100여 채의 콘도 그리고 75개의 상점이 있는 복합주거 형태로 편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입니다. 그랜데일 학구는 그랜데일 하이스쿨, 후버 하이스쿨 등 명문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는 알미니안이 세번째로 많이 살고 있다는 지역으로 알려진 이 도시는 25% 이상이 알미니안 사람들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범죄율이 아주 낮은 안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렌트코츄럴이 없습니다. 렌트도 저렴한 편이라 지난 수년간 빈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있는 건물이며 모두 12유닛 중에는 8개가 2베드름 2베스이고 4개가 1베드름 1베스입니다. 그리고 파킹도 20여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가격은 스키어핏당 183불인데 지금 팔린 시세로는 215불 정도의 것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현재 나온 가격의 캡은 5.7% 정도가 되며 이 지역에서는 이런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희귀성도 있어서 좋은 지역에 좋은 테넌트를 대상으로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킹낫은 세큐리티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에게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 인근의 작은 공원 그리고 인근의 슈퍼마켓 그랜데일 갤러리아 및 아메리카나 몰이 있어서 아주 인기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좋은 지역, 좋은 건물, 그리고 좋은 입주자를 갖춘 이런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가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외우니까 어디서 감사합니다.